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과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한 번에 발생했던 단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도곡동신아파트인데요. 이 동신아파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재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고 도곡1동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단지였습니다. 이 단지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도곡동신은 이런 식으로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바동 이렇게 가나다라마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 정도에 우리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평수도 넓어지고 신축이 될 테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어 하고 집주인들이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바동인데요. 바동이 좀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바동이 반대를 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은 다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수평증축으로 늘리면 아주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바동은 니은자로 되어 있잖아요. 니은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너무 쉽게 되는 기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요거를 진행하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동 친구들이 난 좀 반대인데 우리 그냥 재건축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은 그러면 너는 그냥 알아서 해.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냥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어.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동만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게 2010년인데 2010년에 이제 바동 빼고 나머지 동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바동이 화가 나서 그러나 진짜 재건축 진짜 어떻게든 내가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 하고 일을 간 거죠. 이제 이 주민들이. 그래서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10년 8월 기사인데 강남, 도곡, 동신아파트, 한지붕, 두가족. 딱 지금 느낌이죠. 한지붕 어떤 두가족인지 알겠죠?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바동이 단합이 잘 됐어요. 오히려 적이 생기니까 내부적으로는 단합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스카이뷰인데요. 이제 이 가나다라마동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많이 되었죠. 근데 바동은 아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탁탁 진행이 돼서 결국 2014년에는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바동도. 이렇게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웃기죠? 아직 가나다라마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이. 그때 바동은 재건축으로 바로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일자로 되어있는 단지들이 다 앞으로 좀 뚱뚱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대신 바동은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다 부시고 아예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죠. 이렇게 Y자 모양 요즘 스타일로 착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이 리모델링한 단지는 도곡 쌍용 예가가 됐고 이 재건축한 단지는 한라 비발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 단지였는데 두 개의 단지로 쪼개지게 된 아주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둘 다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외관이 되어있거든요. 딱 봐도 얘는 좀 리모델링스럽죠. 뭔가 요즘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기술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예 리모델링 단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요. 좀 뚱뚱한 느낌이죠. 이 한라비발디는 누가 봐도 그냥 신축이죠. 아주 깔끔한 신축으로 한계동 단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또 큰 차이점이 평면도잖아요. 리모델링은 어쩔 수 없이 옛날 구조에서 늘리거나 높이거나 뭐 이런 거여서 좀 평면도가 이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신 신축을 한 재건축은 아무래도 요즘 스타일로 잘 평면도가 나왔겠죠. 실제로 이때도 이렇게 딱 봐도 이 쌍용예가는 뭔가 좀 억지로 길게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죠. 평면도가 이 한라비발디는 딱 봐도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이쁜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이 쌍용예가는 40평이 되어서 40평으로 비교했고 한라비발디는 34평으로 이 두 개의 평수로 비교해보면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쌍용예는 40평이잖아요. 이 40평이 주변에 같은 40평에 비해서는 여기가 이제 쌍용예가인데 이 쌍용예가 40평이 주변 40평대와 가격이 얼추 비슷합니다. 여기가 44평, 43평이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평당가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거죠. 얘가 훨씬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한라비발디는 어떤가요? 얘가 확실히 신축이니까 옆에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평당가가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신축이 확실히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은 주변 구축 단지와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더라고요. 리모델링이 좀 더 세거지만 몇 년 전 구축인 단지들과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평면도가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 재건축은 확실히 주변 구축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거니까 높게 형성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오늘은 한 지붕 두 가족 하나의 단지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거주와 투자 단지들의 소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